Q. 알겠습니다. 내가 왔다. 고등래퍼 카메라야. 아 오케이. 우리 급식들. 보여줄 거 있니? 보여줄게 뭐 있니 우리 집에. 여기 딱 올해 아티스트. 타모임도 있죠 여기. 타모임. 고등래퍼 포. 하은이, 영지, 우리 이혼했어요 함께 볼만한 예정이라고 왜 우리 이혼했어요가 나와요? 이름, 염따 본명으로 적어야 되나? 이름은 연연소잖아 랩네임, 나 랩네임 바꾸고 싶은데? 하이엠, 하이엠 맞아 예쁘지 않은데? 나만의 특별한 아 도라이 콘테스트 커리어로 치는구나 가장 소중한 거, 힙합 힙합, 아저씨 여기는 또 힙합으로 가려야지 힙합 중요한 게 보니까 사인을 직접 받아야 된대 부모를 다 받아야되나? 한명만이라도 보호자가 가면 된다 바바바바 참회한 끝 누구 왔으면 좋겠니, 어떤 애들 역시 인성이 중요하지 않나 2주 뒤에 뵙겠습니다. 그거 이혼이잖아. 그래서 이게 있구나.